야! 안녕하 친구들 이름은 가이비가이비 저 가이비! 오늘은 좀 진지하게 가보자고 레지던트 이블! 1화! 예 1화 레지던트 이블 내가 스토리 설명을 약간 해주면 어... 나도 몰라 일단 뭐 좀비 뭐 이런거라는건 알고 있는데 잘 몰라 잘 몰라 구독한번씩 좋아요한번씩 눌러주고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..이치로 사사사사사키 디렉터야 아니 새는 뭐지 아니 사라! 새가 아니라 뻔데기였나봐 어우! 뻔데기! 좋았어 누구맞지? 열기가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잖아 으ㅡㅡㅡㅡ니 사람들을 구해야되 이런건가 어 여자친구인가보다 여자친구가 쭈쭈 빵빵하구만 난 그럼 저 여자친구를 여자친구와 함께 같이 플레이를 하면서 쭈쭈 빵빵한 아휴 아 예아 둘러본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뭐람 스페이스바로 끌고 가는건가봐 진짜 총알 한대도 안맞아 저 헬기의 조준실력이 얼마나 줄까 같으면 아 아 아 아 아 괜찮아요 일어날수 있겠어요 어이 상디 하하 상디가 아니냐 상디가 로빈 구해줬나보다 미친 아니 상디 여기서 이렇게 총 들고 뭐하는 짓이야 해적선에서 내리더니 이렇게 됐구만 하 하 아 아 자막이 안켜졌네 이거 자막이 이렇게 켜는거 그랬어 됐다 하 이게 밝기가 좀 괜찮나 밝기를 좀 올려줄까 밝기 이정도면 되겠지 좋았어 정신차려 로빈 오 로빈 오 로빈 하하하하 좋아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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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빈 진짜 버리고가 아 자막 적당하지 그래 V V 내가 V를 안노르면은 평생 이러고 있는거 아냐 헤헤 병신들 좋아 가자 야 이거 그래픽 좋다 2013년 게임인데 2012년 게임인가 이거 2013년 2012년 게임인데 되게 좋다 그래픽 문 좀 열어주세요 저기요 서를만 부실려고 무단 침입을 하려고 이 새끼 와 주인공의 인생이 아니 주인공의 인성이 시작부터 드러납니다 여러분 무단 침입을 해요 와 무단 침입을 해 미친 주인공의 인생이 주인공의 인생이 주인공의 인생이 드디어 나오는구만 드디어가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나오는구만 아니 화장실인거 같은데 화장실 예아 높은 c... 높은 cpu 사용렬 감지 아니 이럴수봐 거의 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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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흥탄 소년단 이건 뭐지 주위를 둘러보면 설마 저게 막 좀비로 변한다거나 어? 이상한 기생 어쩌고저쩌고로 변한다거나 어? 저 뒤에 저거 잘 보자 저걸 내가 상대할 일이 올거야 아마 상대할 날이 올거야 으흑 으흑 좀만 쉬자 야 좀만 쉬자 야 쭈쭈 빵빵 흐흐흐 으야 우야 야 쉬자면서 총은 왜 준비하는건데 어? 쟤 쉬자니까 난 쟤가 제일 어? 총은 어떻게 주는거지? 야 총... 총을 못사 마우스로 헛 둘 죽은 병사들이 좋은 병사들이 주는건 보기 힘든거야 저 식물이 번쩍번쩍번쩍번이잖아 아이 샷까지 부셔 무단 침입에 어? 기물파속까지 와 이럴수가 거기다가 어? 절도까지 이름은 레온이야 용의자의 이름은 레온이야 헬레나 그러고보니까 헤네시스 훈수전지교관인데 꼭 전화할때마다 이렇게 돌면서 전화하는 사람이 있다고 예아 아이템슬롯을 연다 허브 조합 커맨드 약을 만들었다 됐다 되게 사용하기가 힘들구만 어? 오늘 하루 너무나많은 좋은 요원들 누구나 같이 아니 아까 그 변호사? 뭐지? 준비야 준비라고 전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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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제발 야 준비는 준비는 머리누리면 원래 한방인데 헤헤 아잇 아잇 하이씨 하이씨 전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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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무슨 허브차 가락 한 번 맞췄다고 괜찮아지냐? 밖에 헬기 있어 미치잖아 와 절도 또 왔나 와 거기다가 저 병사가 갖고 있던 총알이 얘가 갖고 있던 총알이랑 완전히 똑같애 와 이런 개막장 게임이 존중갑시다 이제 헬레나는 알아서 따라오고 있을거지 가자 30미터 남았다 전대원 좋아 가자 전대원 신속하게 이동한다 verk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우리는 감식이지 집을 올토로 해놔서 향해서 아니 아니 이게 아닌데 오버워치로 오버워치를 오버워치를 집결한다 We are overwatch 감시기지 지구로 돌아올다 그치 지구는 폐허되었다 그리고 여긴 일본인거 같군 일본에 왜 외국인 요원들이 있는거지 참 허니건이 어디인줄 알고 나를 이렇게 퀵샷이 있는거니까 이게 아닌거같아 야 전복아 나 총들거야 나 총들거야 나를 왜 C프로만들어어 어 미친 아이 헬레나 인연은 계속 처맞기만 하네 고맙다 문 열어줘서 흠 흠 좋아 그냥 우린 무지하고 뛰어간다 어머나 비행기 자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지 다리가 무너졌다 론 역 Delhi 의상 론 יע inability 적게 그릇 weave 옳 마매들어 시스템 되게갈되있어 레올룩! 레올룩! 2016년 새로 탄생하게 될 엄청난 패션 레올룩 딱봐도 저 기름가슥에 터지게 되겠어 가자! 갑자기 내가 조종할 줄을 누가 알겠어? 누가 알았겠어? 그 헬레나나 어디 잘 따라오고 있는거야? 와아 이제 내가 또 조종 안한다 저 헬기가 나 또 쏘는거 아냐? 아니네 이번엔 우리팀 헬기네 야아 빨리 뭐야 저 좀비를 왜 구경하고 있어 야 헬레나 빨리 뛰어가 이년아 좀비가 붙었어 뭐 항상 좀비 영화에는 꼭 항상 이런게 있지 아 아 저 좀비는 무슨 죄야 흫 됐다 가자 헬레나 또 왜 비상탈출하는거야 너가 디바야 미친 아 그리고 주인공은 핵이 조종할수한다? 아 정상적으로 하면은 영화가 아니지 이것도 내가 조종하면은 나 안할거야 미친 조종은 아니지만 알킬을 연사하는거였네 또 알킬을 연사하면 되나요? 아 좋았어 이거 소리 좀만 더 올려도 될거같은데 아 아 미친 한순간에 좀비로 내가 또 조종해야되냐 하 아니 내 헬레나가 화면되면은 내 사랑해 헬레나가 야 무슨 좀비가 야 총알 한두데만 한다고 안죽냐 카스올라인이야? 자 타 으아아아 야 내가 여 내가 연탈을 해도 이게 안되다니 미친 어 잠깐만 소리가 안날수도 있어 됐어 헬기가 내 얼굴로 틀떄 으아 허븐 안녕하세요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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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제 또 언차티드까지 되겄둬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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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미친 바글바글 좀비보이 바글바글 바글바글 맛좋은 좀비 우아 도망쳐야해 턴업해야해 야 이제 총 들고있냐? 어우 좋았어 아까 무기들은 어떻게 걸고 오지 뭐야 3번이 구르기야 야 헬레나짱 둥글게 둥글게 하자는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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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열어 아니 요원들이 다 죽어 있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죽을봐 여기도 어 어? 무슨 일본어를 상징하듯이 한자가 적혀있구만 나는 이 사다리를 통해서 가고싶지만 난 마임자인이라서 여기를 못가지 으흐 으흐흐흐흐 예에 우스 쒀려 굿젓 허잇 샷건 세미오토 스나이프 라이퍼 어쏌르트 라이퍼 라이트니 허그 윙슈터 서바이블 라이프 미친 여기 어떻게 내려가는거야 여기로 이렇게가야돼? 아닌데 뭐 여기로 파쿠르를 미친 야 평범하게 저기로 사다리 타서 내려가면 될것을 왜 이걸 파쿠르를 해서 내려가냐고 미치겠다 진짜 얘네가 좀비로 또 일어나서 하트비트 외치면서 나를 묻는건 아니겠지? 뭐야 야 시작한지 14번 지나는데 무슨 벌써 보스무브야 다행이고 좋습니다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식스입니다 스파이더맨 식스 좋았어 여태까지 프롤로그였구만 여태까지 프롤로그였어 찾아오고 있습니다 본체의 전원을 끄지 말아주세요 좋아 저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워이 finan